충남도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울토마토 농가를 돕기 위해 어제 도청에서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는 도내 농가가 생산한 방울토마토 1,200상자를 도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자율 판매하고, 구내시당에서 무료 시식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방울토마토 도매 가격이 평년보다 19% 떨어진 가운데 앞으로도 가격 하락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